야, 이제는 집으로 가는 거니? 지금까지는 자기와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면 혜안이, 시안이의 만족을 최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오디부? 왔다. 카트 체험장. 아, 카트장. 저기 카트장 아니에요? 아, 이번에 작정하고 제대로 준비를 했네, 가은 씨가. 진짜 엄청 무서웠어요. 와, 신나겠다. 스트레스 쫙 풀리겠다. 오, 재밌겠다. 이거 무조건 착용해야 돼요. 다치면 큰일 나니까. 우와, 이거다. 아, 좋다, 좋아. 신나겠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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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저거 아이들한테 영원히 추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쵸? 나 우리 엄마, 아빠랑 자동차 경주했는데 그러면서. 엄마, 빨리 달래. 빨리. 빨리 달래야지. 엄마 잡으러 가자, 엄마. 엄마 잡으러 가자, 엄마. 엄마 잡으러 가자, 엄마. 엄마 태도 이긴다. 가자, 엄마. 엄마 잡으러 가자. 엄마한테 이겨야 돼, 우리가. 가시팀이야. 가시팀이야. 질풍 가고. 뭐야. 엄마 이기자. 와, 뭐야. 잘 온다. 아빠, 우리 경주예요. 그래요, 경주예요.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리 경주예요. 우리 경주예요. 우리 경주야. 우리 경주야. 응, 가시팀이야. 잘한다. 우와. 워, 출락끼, 출락. 내가 이길 거야. 우리가 이길 거야. 오!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이야! 오! 아! 엄마가 아빠가 잘못했어!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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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엄마 아빠가 신이 더 났어! 세상에! 과연! 아! 아! 석연씨가 이겼다! 아! 재밌다! 아! 재밌네! 재밌었어? 네! 아! 정신다니까! 재밌었어? 이야! 내리자! 그래도 저렇게 가족끼리 대회하니까 되게 보기 좋네요! 그쵸?